내가 땅을 가지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집을 줘도 되고 사업에 이렇게 더 크게 번창하고 싶으면 더 늘리고 싶으면 늘려도 괜찮습니다. 올해 그만큼 운이 상승을 해서 나한테 치고 들어온 운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 운에는 엄청 좋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학만 씨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 마지막 띠 3제 원숭이띠 운세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원숭이띠분들이 하반기에 어떤 운세 흐림이 좀 있을까요? 원숭이띠 하반기에 참 복삼자로는 복삼자고 악삼자로는 악삼자라고 좀 애매무야네 그냥. 근데 이 값신생들 21살은 어리잖아. 어리고 그런데 그래도 이 3제 친구들 조심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2004년생은. 뭐 니네들 좋네 안 좋네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꿈나무들이잖아.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거고 올해 3자라라도 또 친구들하고 티각티각하는 저기도 있고 그거는 잘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넘어가면 되는 거고 또 공부 때문에 시험 때문에 걱정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도 올해는 뭐 3제라고 해도 무난히 잘 넘어가요. 21살은.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꿈나무들 꿈들 갖다 잘 길러갖고 성공들 해요. 이제 임신생 33살. 그래도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반면에 이제 친구지 친구 벗이라고 그러는데 친구 벗을 조심해라 그렇게 나와요. 왜 그러냐 친구한테 뒤통수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. 그치? 연인 관계든 누구를 새기든 큰 인연의 운은 없으니까 그냥 친구삼아 벗삼아서 올해는 그럭저럭 만나고 넘어가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연애도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봐요. 올해가 그래도 나가는 것 같다. 이거 3제지만 그래도 뭔가 3제에서는 안 좋은 기운이 있잖아. 그래서 괜히 친구들하고 잘못 엮였다가는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사전에 갔다 하던 대로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조심할 건 조심하고 넘어가라는 거. 그러면 큰 환란은 없고 하반기 운은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3자라라도 그래도 복삼자로 넘어가요. 올해 33살 복삼자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다니든 뭐를 다니든 내 금전을 벌든 벌고 공돈이 생겨도 생기는 거고 부모가 줘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운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태껏 힘들었다고 해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경신생분들 마흔는 다섯 올해 이분들이 이동수가 좀 있어요. 올해 나가는 3제 이동수가 있는데 뭐 이동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나쁘진 않아요. 무조건 3자라래서 다 이동하면 나쁘다는 거 이거는 아니야. 근데 특히 이사하시는 분들 자리 옮기시는 분들은 그 일진하고 그것만 잘 보고 생략 보고서는 이사랑 옮겼으면 좋겠고요. 뭐 웬만하면 내년에 옮기는 것이 좋은데 어쩔 수 없잖아 기한에서 옮기는 사람도 있고 더 좋은 데 가고 싶은 데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날짜만자 변동해서 하시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8월에서부터 운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나한테 좋은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는 데 생각하시면 되고 물놀이 같은 거 가셔서는 좀 조심하시고요. 이제 술 드시는 분들 뭐 혹시나 약주 잡숫고 물 들어가고 이런 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충분한 운동을 하고 여름 휴가 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무신생 분들 쉬우는 7살 올해 성주 운도 들고 집 운도 들고 다 운이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을 가지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집을 줘도 되고 뭐 사업에 이렇게 더 크게 번창하고 싶으면 더 늘리고 싶으면 늘려도 괜찮습니다. 올해 그만큼 운이 갔다 상승을 해서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 운에는 엄청 좋아요. 대박 날 정도로 좋아요. 쉬운 일곱이 무신생이 삼재라고 해도 그래서 올해 이 좋은 저기를 삼재를 복삼재로 잘 넘어가서 대원들이 들어서 성공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박들 나세요. 병신생 예수는 아홉수 아홉수 곱이 잘 넘어가자. 올해만 넘어가. 근데 잘 갔다 풀려주는 사람 풀리고 안 풀리고 그런 사람은 있는데 뭐 가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남편 덕이나 자식 덕 없는 사람들이 많이 고전을 하더라고요. 병신생 분들이. 그래서 올해는 내 건강을 좀 주로 건강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. 마음의 병이 오래가고 이렇다면 큰 병이 될 수가 있으니까은 올해는 병신생 분들은 건강 위주로 그렇게 저기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하반기의 운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. 나쁘지는 않고 그래도 무난하게 내가 여지껏 뿌리씩 거두는 해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항상 건강을 갖다 저는 말씀드려요.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돼가면은 우리가 건강뿐이 더 있겠어요. 내가 건강해야 자제분들도 돌보고 누구도 돌보고 어딜 나가도 나가고 조금 더 건강할지게 여행을 다니는 거지. 뭐 아프고 몸 아프고 늙은 데면 뭐 하러 다닐까. 자손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건강해야지 도와줘야지 되고 그럴 때 올해 건강 조심하고 갑상성 특히 병신생 분들 갑상성 이런 거 좀 조심하셔가지고 미리미리 검진하셔가지고 큰 적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병신생 분들이 올해 칼을 대는 확률이 많거든. 초년에 된 사람이 있고 또 아직 저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건강만 주의하고 넘어가면 돼요. 그래서 큰 환란은 없이 그래도 삼재라고 해도 악삼재로 넘어가지만 않는 것도 원숭이띠들이 괜찮고 하니까 어쨌든 머리가 있잖아요.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성공 드러네. 원숭이띠들이. 촌이네 힘들면 말년이는 좋은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이어 삼재는 복삼자로 나가는 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남은 하반기 운세들은 보인들이 각자 하는 데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면은 그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원숭이띠들이 종체적으로는 다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?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머리가 좋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발전이 크더라고 머리는 진짜 좋아 근데 이 머리를 좋은 데 쓰는 건 괜찮은데 나쁜 데 쓰면 안 되잖아 나쁜 데 쓰다 보면 내가 그 화근이 나한테 돌아오거든 그것만 잘 견제하면 문제는 없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청양만신이었습니다. 네.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